보원교회 김구현 목사가 괴한에게 사려당했습니다. 평소 지역 아동 복지를 위해 힘써왔던 김구현 목사는 무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빵을 나눠주셔서 왜 죽였어요? 좋은 거 보여주실래요? 채널 프로 윤지, 의뢰인의 범행 일체를 지어버려서 별명이 지우개랍니다. 왜 양시철 변호를 맡겠다는 거래요? 범사님은 김구현 목사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? 사람 됐네 저거 매주 일요일 밤 11시 방송 중 퀴즈를 맞춰주세요.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.